우선 이렇게 커다란 통에 물을 담을 거에요 자 기다려 봅시다 이 시각 세계는 농약을 칠 때 여기 푸르겐이랑 살균제 확실한 농약 아나콘다를 섞었거든요 농약을 칠 때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맞는 것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응 시동 걸고 한 다음에 이거 이거 좀 중립으로 놓고 이거를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농약줄 연결돼있어 여기 이것도 다 해주고기? 응 이건 줄라쓰니까 이건 그냥 잠잠 어 이거 두 군데 여기랑 이거 여기 약줄 안 돼 여기 응 응 이걸로만 한 번 해볼게 이거 다 안 줬잖아 이거 이거 애녹 와 아버지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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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밀감나무 보시면은 지금 이게 하얀게 보이시죠? 이게 밀감나무 이게 크면은 일감이 되는거에요. 이제 이거 꺼볼까? 아니면 어떤거 꺼? 이거 꺼요? 스위치 끝났습니다. 후 후 이제 농약 치는건 다 끝났구요. 새아버지가 다 농약을 쳤어요. 저는 중간에 줄만 잡아주구요.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빠이빠이 후 후 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